여보세요? 양규야! 네요! 뭐하니? 지금 여기 숙소에서 깡패 생활하고 있어요. 깡패 생활하고 있다고? 네, 건달 생활 중이에요. 아, 열심히 하고 있네. 그래서 건달 됐어? 지금 거의 반 정도 된 것 같아요. 아, 반달 정도 됐네. 아니, 북이 형이 이번에 브라질 왁싱을 받았는데 네? 브라질 왁싱 있잖아. 털 다 뽑는 거. 아, 왁싱, 왁싱? 왁싱, 왁싱. 근데 거기서 북이 형을 좀 이렇게 알아봤나 봐. 그래가지고 주위에 이제 모르게 만들었나 봐. 그리고 왁싱 하실 분들 있으면 공짜로 협상해 준다고 그러더라고. 아, 진짜로요? 어, 근데 너 이제 털 많잖아. 어, 나 전 솔직히 말하면 약간 있을 때 많아버리는 스타일이에요. 뭐랄까, 밀린 방학 숙제 같다니까? 쌓여있어요, 지금. 많이 쌓여있구나. 아니, 그래서 혹시 너 뭐 괜찮으면 내가 너 연결시켜줄까 해가지고. 어, 진짜요? 아, 그럼 저야 그러면 너무 좋죠. 근데 이제 그 대신에 조건이 이제 왁싱 받고 나서 너 거 물건을 좀 찍어서 좀 어디 블로거나 이런 데 올려도 되니? 블로그에다가 내 성기를 박제한다고? 나 이 분함이에요. 아니, 블로그가 아니라 뭐 어떻게 포르노브야 뭐야? 하하하하하하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가능한 스케줄 나한테 얘기해주면 연결 시켜 놓을게. 어, 그러면 제가 너무 좋아요. 아, 알았어. 근데 일단 너 연결 시켜 놓을게. 감사해요. 그러면 언제 그 저기 뭐야. 카톡으로 연락 주실까요? 응, 내가 카톡으로 연락 줄게.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세요 맞죠? 저기 진호 형 맞아요 맞아요 고맙습니다 네 브라질리언 워싱으로 진행될 거예요 브라질리언이 어떤 삼각 팬티 안에 있는 채무가 다 제거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오 올누드로 진행되는 게 고급이에요 한 명 포함해서 진행될 거고요 드시는 약이나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아 진짜요? 네 어떻게 하면 돼요? 여기서? 이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민망해가지고 네 지금 처음이라 저희 수강생분들이 두 분 와서 참가하는 게 될까? 여쭤보려고 수강생? 수강생이요? 네 만약에 동의해주시면 1년 회원 거 드릴 수 있어서 괜찮으실까요? 어 잠깐만 어 그래요? 어 근데 저기 혹시 여성분들이세요? 아니 아니요 남도 수강생 아 남성분 네 그러면 1년 1년 무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남도 남도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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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엄청 훌륭하세요 아유 아닙니다 아유 아닙니다 저 이거 수강받고 있는데 아유 그러세요 아닙니다 좋은 분 중에 아마 최고였던 제일 큰 거 같은데요? 탱커 느낌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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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간이 이거 뭐 삼총장업이 품절ing인 줄 알았는데 지금 겸손한 상태니까 이게요? 아유 아유 이기는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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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신속할게요 네네네 하나 둘 셋 아아악 아아악 오호호호호호호 어 오와 아유 근데 강직도가 네 대단하십니다 한국에 있는 사이즈는 알긴 한데 글로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근데 보통 다들 모시더라고요 잘 참아시는 것 같아요 수강생분들인지 방청객분들이 몰랐어요 아니에요 너무 좋으셔가지고 하나 둘 셋 선생님 좀 살짝 해주시면 안될까요? 두 번 끊어 써주시면 안돼요? 잠시만요 진짜 이 사이즈가 근데 이 정도 갖고 다니시게 좀 창피하실 것 같아요 괜히 너무 커가지고 죄송한데 저도 눈치라는 게 있는데 진짜요? 너무 감추고 다니셨다 아니 감춰야죠 내놓고 다니면 이상하잖아요 하나 둘 셋 근데 잠깐 피부가 잠깐 쉬었다가 하실까요? 좀 빨개졌긴 했네요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아 봤어 이만해 커트를 했는데도 안 보여? 조금씩 때리면 보여야 되는데 아무래도 안 보여서 어때? 밝힌 게 아닌가? 아니 내가 얘기할 것 같아 다니는 거예요 얘네부터 커트를 어떻게 해요? 아 저 정도면 거의 한 살 되기 애정 털들이 다 이쪽으로 간 거야 털들이 다 이쪽으로 간 거야 털들이 다 이쪽으로 간 거야 여쭤 안 가고 괜히 여기로 왔나 싶기도 하다 너무 작아가지고 다 못 칭찬해 긍정하다 맘마 좋네 버섯 심지어 페이 버섯 조그마크 하얀 색깔 덤블리 할까 벚꽃 맘대한 수준 칭찬 맘대한 수준 다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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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으세요? 괜찮으세요? 좀 괜찮으세요? 좀 괜찮으세요? 아 네네 더 많이 진정 진정 됐는데도 사이즈가 장난이 아니네 이게 와.. 아마존의 그 밀림의 왕 같은.. 와 진짜 멋지신데.. 최고예요 진짜 감사합니다 어.. 네 이제 제공할게요 하나 둘 셋 끝 끝 진짜.. 진짜.. 쌍남자 아 진짜.. 아.. 감사합니다 네.. 아 어떡해 하나 둘 셋 아.. 하나 둘 셋 아우 와.. 선생님 너무 빨라요 빨라요 와.. 선생님 너무 빨라요 빨라요 와.. 선생님 너무 빨라요 빨라요 잠시만요 왜.. 왜 이러세요? 아.. 잠시만요 왜 이러세요? 왜.. 왜요? 선생님? 선생님 왜요? 왜요? 선생님 왜요? 선생님 왜요? 선생님 선생님 계세요 아.. 그.. 다 웃겼나? 아닌데 죄송합니다 선생님 오픈 아.. 아.. 어.. 아.. 제가 죄송해요 어.. 제가 시술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아.. 그래요? 다리 명장님 오실 거예요 아 네..otrop 아.. 네..소화합니다 이거.. 이거.. 선생님 이것도 빠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죄송합니다. 진짜 죄송해요. 진짜 죄송해요. 아닌데. 불러와 드리겠습니다. 예. 예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죄송합니다. 제가 드리겠습니다. 엇? 뭐야? 아 저기 마싱 해드릴게요. 아 뭐야? 아 어떡해! 범위자! 뭐가? 범위자! 아니 저기 수강생분들이 진짜 그런 진짜 수강생분들이고 신초를 많이 하시네. 저 수강생분들 누구예요? 저분들은 진짜고 원장님은 우리가 섭외한 배우분. 아 진짜로? 근데 왜 갑자기 헉구역질을 하신 거야? 모르겠는데. 아 저... 아 잠깐만. 뭐 이렇게 했잖아. 아니 자리 좀 오세요. 잠깐만요. 형 제가 뭐 안 해. 후기엔 진짜 잠시만요. 아 진짜로? 이거 냄새 한 것 같아 봐요. 와... 아니 이 정도야? 아니 헉구역질은 다 나갈 정도냐고. 나 냄새 관련은 안 돼. 아니 뒷담화도 그런 뒷담화도 너는 바로 뒤에서 뒷담화도 보니까 할 말이 없는데 나도 싸움이 없어. 했는데 오토미면은 무식하고 밖에서 해야 되는데 계속해! 그리고 미안한데 카메라 찍는 건 알겠는데 가리꺼 좀 주면 안 돼요? 우리 3콤보 아무리 그렇게 찍긴 해도 소중히 이렇게 내놓은 상태에서 찍는 거는 너무 좀 똑같이 슬앱 사신 느낌이잖아요. 우우우우우 smooth 아이고 우우우우 아이고 나 안 믿어요. 아니 뭐 우우우우우 아이고 아이고 나도 뭐 쟤들은 한 번 복부시켜 볼까요? 우우우우우우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